대운과 세운과 원판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가 사주 하나 적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사주기 팔자, 팔자술 원판 여덟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는데 변만리 선생이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세운은 군왕이고 군왕, 대운은 대신이고 대신 나는 이제 신하야 신하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세운이 가장 어른이고요 대운은 중간에 이제 강요회의가 되는 거고 세운은 말마다 가장 쫄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학자가 발표한 건 뭐냐면 이 원판을 자동차로 비교를 한다 자동차 이 사주 팔자가 좋은 사람은 그랜저로 태어난 거고 사주 팔자가 약한 사람은 티코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주 팔자를 자동차로 봤을 때는 대운은 도로 사정으로 본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도로 사정이 나쁘면 쭉쭉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특히 사주 팔자가 그랜저로 태어났는데 길을 나쁘게 만나면 굉장히 못 나갑니다 그랜저로 태어나고 대운도 고속도로면 아주 출세하는 사주고요 티코로 태어나도 도로 사정만 좋으면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운은 말마다 교통순경이다 교통순경 사주가 험한데 대운도 험한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추록으로 말하면 5톤 화물차인데 욕심을 부려서 10톤의 화물을 실었다 가다 보면 도로가 나쁘니까 잘 가지도 못하고 조금 지나면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딱지 뛰고 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관리를 하면은 사주를 분석하고 푸는데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판을 충실히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말 맞다나 10년, 20년, 30년에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 사주가 밑도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사주를 풀면은 이 사주는 자동차는 어떤 형상의 자동차인지 도로는 어떤 건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지우고 이 사주는 일간이 감목이다 일간이 감목인데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목화 토금수 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화가 저 씨 하나 있고 토가 연에 하나 있고 금이 하나 있고 수가 두 개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목이라는 사주가 봄에 태어났으니까 봄에 태어났으니까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이게 이제 물상론이야 그죠 우리가 강약론으로 보면 강약 강약론으로 보면은 감목이 월지 일지 인성까지 진까지 전부 이렇게 굉장히 신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강력하다 신강해서 아주 신강해서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그러면 용신 쓸 수 있는 게 식재관인데 식재관인데 이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금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임수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벼슬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는데 이 사주원리의 김영진 선생은 강약론 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채용법이라고 개발 채용법 경금을 쓴다 상관성은 그렇고 그죠 진도 제지만 이게 임묘진 봄에 방압의 개념이 있으니까 관을 써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벼슬을 할 것이다 옛날 사주는요 관우선이야 관우선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용신이 재가 제일 좋습니다 재 재성이 얼마나 잘생겼나 재성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이 사주에 판가름한다고 보시면 돼 재성이 아주 잘생겼든 관성이 잘생겼든 좋고 그 다음에 뭐 비견이라도 하나 똑똑하든지 식상이 똑똑하든지 똑똑한 글자 하나 있으면 돼요 되는데 이 사주에서 관을 써서 열심히 공부하면 벼슬에 갈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벼슬에 못 가고 고생하다가 이 화대운 병호대운의 병호대운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무슨 얘기 우리 이 사주를 풀 때 이 목이 목이 굉장히 봄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를 키우면 된다 생목 사목론 아시죠 이건 생목이라서 나무만 잘 자라면 끝나는 사주인데 그러면 나무를 키운다고 쳤을 때 일간도 나무지만 나무 입장으로 본다 그죠 나무는 넉넉하게 굉장히 많다 그죠 왜냐하면 월지도 자기 나발이가 목계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위로 목이 있고 토도 있고 나무는 많으니까 나무는 많다 키울 나무는 충분히 많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우면 부담스럽겠죠 같은 나무가 많은데 근데 이 나무는 간목을 키우는 나무다 을목 키우는 게 아니고 간목을 키운다고 봤을 때 간목 키우는 거 을목 키우는 거 다르겠죠 왜냐하면 나무를 키울 때는 땅이 필요한데 간목은 땅이 많이 필요하지만 을목은 땅이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간목은 을목보다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간목은 이렇게 유실수로도 키울 수 있다는 거 금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금을 쓰기는 어렵다는 거 이건 차이인데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데 보니까 토를 봤다 땅은 땅은 부족하죠 땅 하나에 나무 이렇게 왕창 심으니까 부족하니까 더 와야 된다 토가 더 올려면 운에서 무슨 운이 와야 되겠어요 토운은 없죠 화토 동행설 화운이 토운입니다 화운 하시겠죠 화토 동행설로 화운이 토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 이렇게 물상에서 육신을 집어넣으면 이게 편제잖아요 편제 그죠 편제는 누구다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 많이 키우려고 힘들죠 부친의 세력이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편제는 돈이다 돈 그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데 물 이 나무는 천간에 있는 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있는 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지 천간에 있는 물은 반드시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보통 천간에 수를 갖다가 우리가 개수도 쓰고 쓴다 그러고 임수는 해롭다 그러는데 천간에 나무는 비용은 조구 외에는요 쓸 데가 없어요 나무는 태양이 떠야 돼 태양이 뜨려면 수는 방해 요소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천간에 수는 필요가 없고 아주 여름에 말라 비틀어질 때가 수가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 흉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는 말마따나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지의 수가 있단 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토라는 놈은 물 땡크니까 나무가 뿌리 내리기 좋은 땅이죠 옥토죠 3월 땅 옥토인데 수는 천간에 수는 흉신이고 지지의 수가 부족하다 물도 부족하다 물 천간에 물은 흉한 물이 두 개 떠 있고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병화가 필요하죠 정월달이요 춥습니다 아주 추워요 우리 사주쟁이들은 정월달을 봄으로 보지만 일반 손님들은 겨울로 봅니다 겨울 나 무지하게 추울 때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월의 나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태양이다 태양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봄에 진해에 벚꽃돌이 갔는데 날이 흐리고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해 벚꽃돌이 망치는 거예요 병화가 필요하다 태양은 부족하다 그죠 땅에 불은 나무 키우는데 사실 필요 없는 거야 땅불은 하늘에 불이 필요하죠 물상론으로 보셨을 때는 병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금은 나무 키우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죠 금은 나무를 이 천간에 금은 열매로 볼 수가 있는데 봄나무가 열매 열려봤자죠 그죠 가을 나무라의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잖아 금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가 너무 많을 때 가지치기를 하든지 속과 줄 때 필요한 거다 그죠 금을 쓸 수가 없는데 옛날에 청나라 때는 상담을 했더니 관을 써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때가 되면 관계에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관은 못 가고 결국 장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화하고 토가 부족하다 화토가 지극히 부족한데 지금 여기가 이 30년이 화운인데 목운에 고생했겠죠 그죠 목운에 고생했겠죠 그죠 땅은 좁고 빨아먹을 물도 별로 없고 하늘에 태양도 없고 나무는 많으니까 얼마나 이 세 놈이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화운의 병호 대운의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 금 대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대면 끝나겠죠 이 사람은 끝나는 거지 이 금 대운의 금이 잘 되니까 이름이 잘 된다 그죠 이름이 누구예요 자식 자식 자식은 잘 될 것이다 그죠 나는 끝났다 그죠 왜냐하면 병화란 놈은 화라는 것은 금수에는 약하잖아 그죠 금수에는 약하고 목화에 강하잖아 봄 봄 임묘진 사업이 때 강하고 신술 해자축 때는 약하다 그죠 약하다 기운이 겨울에 병화는 기운은 약하지만 인기는 있겠죠 그죠 따뜻하니까 인기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운에 발달했는데 말마따나 목생화 화생토 식신생제로 가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 사주 푸는 요령이고 대운이라는 게 이 사람이 여기서 진짜 험난한 길을 가다가 여기서 드디어 쨍 하고 해가 뜨면서 그죠 좋은 도로를 만났다는 거죠 좋은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괜찮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심을 하겠지만 자식한테 물려줘버려야 되겠죠 금이 세력을 가졌으니까 왜냐하면 강약은요 첫째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강약 보는 법은요 강약은요 일간의 강약만 보실 게 아니고 임수의 강약도 보고 경금의 강약도 보고 오하의 강약도 보고 진토의 강약도 보셔야 돼 일간 강약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강약은 첫째가 자기 계절에 태어난 나이가 제일 중요해 이 목계절이잖아요 목계절에 제일 약한 게 금이에요 봄에 열매 없잖아 풋과일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계절에 태어난 게 굉장히 강하고 내 반대 계절인지 아니면 자기 계절에도 갑목은요 혜자축 임묘진이 강하고 사오미부터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두번째는 아래 위로 있는가 지금 보면요 목만 아래 위로 있고 금도 아래 위로 없고 화도 없고 수도 없고 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래 위로 있는 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출했다 뭐 녹근했다 착근했다 따지지 말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기둥에 있으면 완전히 싱글 패션이고 이렇게 하면 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꾸 아시겠죠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입이 버릇이 됐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맞다나 중공군 이내 전술이야 개수가 많으면 센 거야 아시겠죠 개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각 글자 각 글자의 인성 인성 그러니까 금은 엄마가 있는 걸 봐야 돼 자 갑목은 수가 없는 갑목과 수가 있는 갑목은 다르다 엄마가 있는 거고 다르다 그죠 경금은 토가 있어야 되겠죠 토 있는 금이냐 토 없는 금이냐 진토는 화 있는 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은 세력이 굉장히 커 보여도 근원지 없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수로 말하면 수원지가 없는 거고 하루만 하면 뗄나무가 없는 거야 아무리 불이 커도 뗄나무가 없다는 것은 인성이 없다는 것은 운에서 까딱 잘못하면 크게 당하는 거야 운에서 아시겠죠 그림만 좋은 거지 운에서 크게 당합니다 운이 된 것은 대운도 있고 쇠운도 있고 이거 하고 이거 운이고 이거 운이고 이거는 그냥 사주 팔자 운이 아닙니다 팔자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목은 자기 계절에 그죠 아래 위로 있는 데다가 아래 위로 밑에 두 개나 깔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인성까지 있다 인성 그러니까 굉장히 목 세력은 강하고 토는 화가 있는데 저 멀리 있다 멀리 있어요 문제는 좀 이렇게 머니까 세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또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놓고 땅에만 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도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금이 없고 금은 또 완전 반대 계절에 태어났다는 거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지는 일지는 이렇게 이렇게 인호합하면 이 마음은 일루 가 있는 거지 일루 가 있는 건 아니죠 향배론인데 향배 수는 무조건 갑으로 가려고 그래 순서에 의해서 그죠 수는 무조건 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은 경으로 가려면 을 병정 무기 다섯 500리를 가야 된다 근데 지진은 바로 인호합이니까 이놈도 넘다르고 있죠 이놈은 일루 가고 싶은 거야 이쪽은 나하고 이거 동합이래요 동합 동합 같은 합인데 동합이지만 경쟁 관계다 그러니까 일루 가고 싶다 이 놈은 일루 가려고 그러고 이놈도 일루 가려고 그러고 이 놈은 멀리까지 간다 이게 향배론인데 향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대운을 놓고 세운을 놨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병호 대운에 와 있는데 기해년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다음 강의가 세운 논이야 세운 논 그래서 지금은 대운 논만 하겠다 하나씩 끊어서 해야 되니까 사주에 한 챕터를 하려니까 숨 가쁩니다 대운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30년씩 짤리는데 이렇게 목운을 타고 화운을 타고 금운을 타고 항상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가게 돼 있어서 대운이라는 것은 30년씩 탄다 이렇게 되고 운이 이렇게 바뀔 때 운이 바뀔 때 2, 3년은 잘 보셔야 돼요 2, 3년 동안 경부 고속도로를 타다가 호남 고속도로로 바뀔 때 인터체인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달리다가 인터체인지 가면 속도 감각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가 흐트러져서 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고속도를 찾아가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운이 이 큰 대운 변환기에 대운이라는 게요 개에서 묘로 갈 때도 조금 바뀌어요 바뀌고 묘에서 갑으로 갈 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큰 변화가 오겠죠 큰 변화가 온다고 보고 어차피 30년은 이 사람은 목생화 화생토로 간다 나무가 잘 자란다 그죠 잘 자라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약도 봐야 되지만 물상도 봐야 되고 물상 구조도 봐야 돼 이 사람이 앞에 할 일이라고는 임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구조가 임수밖에 할 일이 없어 임수라는 게 편인이니까 편인은 말 맞다나 예술가도 연예인도 편인 편인은 변덕스럽다 무슨 멋을 부린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편인은 특수 기술이에요 특수 기술 그 저 연예인들이 특수 기술 가신 거야 특수 기술 공학 기술 그래요 그런 기술 기술을 익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푼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고 계시고 대운을 풀기 대운을 풀든 뭘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음량론이에요 음량론 무슨 얘기냐면 음대운이냐 양대운이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 똑같은 화라도 음대운과 양대운은 성격이 좀 다른다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음량이 다르다 음량론 그죠 음량론을 알아야 된다 음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으면 청간 전체를 양으로 보면 지지 전체는 음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지지는 전부 음으로 본다 청간 양으로 본다고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까지 양으로 보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이건 음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을 병정을 나눠도 여길 양 여길 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신 임계는 경신을 양 임계를 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의해서 갑 양 을 음 양 음 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갑하고 경하고 났을 때 갑은 양이고 경은 음인데 갑 경수하면 누가 이겨요 이 놈이 센 놈이죠 이걸 양 이렇게 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음량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강약이 무너진 것도 전체 음량이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편해 서로 짝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짝이 안 맞는 거야 이 봄의 세력은 강하고 가을의 세력은 약하니까 음량이 안 맞죠 전혀 안 맞는다 그렇지 음량으로 보시기 편하다 그게 음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량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음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대운 양대운 있고 음대운 있는데 양대운과 음대운 있는데 양대운에는 영업직이 맞고 음대운은 사무직이 맞겠죠 양대운 활동적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양대운 양대운은 말 맞다나 지방 같은데 파견을 많이 나가고 중앙에 있기는 어렵다 양대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운이 됐든 뭐가 됐든 음량을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행을 봐야 돼 오행 목운이냐 화운이냐 토운이냐 금운이냐 수운이냐 같은 거다 화토는 동행설이니까 화토 동행설 진이라는 게 토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토의 개념도 갖고 있어 토기 때문에 목대운은요 내가 나중에 목대운은요 목이라는 것이 봄이고 인생으로 말하면 어린이고 하루로 말하면 아침이고 목은 시작하는 거다 시작 목은 발생하고 시작하는 거다 새로 시작하고 요새 스타트업이란 직업이다 스타트업 이거는 목대운은 첫째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 가게를 열고 직장을 새로 가지고 기획을 새로 하고 그죠 이런 것이 목대운의 가장 강력한 기운이다 목대운 어린이와 같으니까 우리 어디 식당 가면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요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 맨날 엄마하고 싸운다 애들 식당 데리고 가면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보니까 그 감자탕집 보니까 놀이터가 있더만 이렇게 목이라는 것은 항상 설계하고 목은 앞바퀴 앞바퀴 저지른 저지를 낸 보사다 밖 가서 벌써 계약을 했어 마누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지른 압박에만 있다 목이 강하면 당연히 금은 약합니다 사주는 여덟자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강하면 다른 건 반드시 약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주를 풀 때 업부론으로 중화이론만 가지고 풀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딱 나눠 가지고 사회생활은 강한 놈을 쓴다 강한 놈을 쓴다고 가정생활이나 건강은 오행에 균등해요 질병론 해가지고 보면은 오행이 얼마나 균등을 가 봐야 되고 특히 건강은 일간을 많이 일간이 제일 고생하는 놈이잖아 이 간이잖아 간 그죠 간이고 머리인데 이 갑이란 머리 쓰는 데는 제가 잘 쓴다고 생각을 해 머리 쓰는 데는 머리 쓰는 데는 제가 도사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갑이 봄이니까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작하고 저지르고 잘한다 그러니까 목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왼팔 자기 부하직원이 금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안정성이 있다 목은 활동성이고 가만히 못 있고 그 다음에 목은 위로 성장하는 겁니다 나무는 무조건 자라기만 해 나무는 조금만 갖추면 무조건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을에는 금의 세력이 없으면 나무가 너무 자라서 지구를 덮어 버리기 때문에 가을에 반드시 나무를 못 자라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성장만 한다 목이 이게 간이 자라 간 간담 간담 간담인데 간은 잘라도 푹푹 자랍니다 제일 안 자라는게 토야 위는요 자르면 안 자랍니다 땅은 복토로 해야지 땅을 더 보아야 땅이 보강이 되지 땅은 목처럼 자라는 놈이 아니야 지구에는 땅은 지구에는 물과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물이 부족하다 어쩌면 지구에 물이 어디 가겠어요 우주로 가겠어요 우주로 갈 리가 없잖아 그 물이 똑같은 양이 돌아가는데 지옥적으로 지금 선진국이 장난질 쳐가지고 물 팔아 먹으려고 물이 귀하게 된거지 물은 지구에 물은 똑같아 화라는 것은 젊은이라면 젊은이 지금 열이 꽉 찼어 여름에 해변으로 가요 팔씨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죠 네가 술이 세냐 내가 세냐 이렇게 화는 봄에 위로 자라면 화는 옆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죠 확장 발전 확장 발전 확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확산성이 가고 굉장히 발전성이 강하다 그래서 화라는 놈은 이 화에 이 사람이 재산이 확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 확 벌어졌을 것이다 보시면 되지 왜냐하면 떼려면 에너지가 왕창 있는데 왔으니까 화는 확장성이고 벌어지고 청년되면 가슴이 벌어지잖아 이렇게 여덟이 나오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확장되고 변화되고 멀리 가는 전파 그래서 화가 전파나 방송이나 홍보나 광고 이런게 화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심장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요 마음으로 사랑 못해 누구든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금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안 됩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거지 화가 많아야 이 화가 품수기야 노래방 가면 가자마자 마이크 잡고 한 번도 안 안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 화가 그런 거예요 촛불처럼 너울너울 춤추는 거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 있는 경우에 맨날 흔들고 있어 화가 있어야 춤 잘 추는 거야 해수가 두 개 있어도 막 물결이 흔들리지 파도 치니까 화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청년과 같고 젊은이가 같고 계속 확장하고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돈 벌면요 자꾸 자기 사업을 키우고 확장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뒤로 현찰 챙기질 않아 그게 화의 특성이야 근데 내가 사주에 화가 없어도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화의 세력이잖아 자기 나이가 화의 세력이란 말이야 이 나이가 먹으면 화가 많아도 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라는 것은 토는 토는 말 맞다나 창고잖아 창고 묘지고 고지잖아요 그죠 창고니까 토는 그저 안전성 그저 수구성 이렇게 토는 하는 거고 금이라는 게 이제 금이 이게 중년이고 이게 작년이고 이게 노년인데 금은 드디어 가을이다 내가 봄에 물을 뿌려서 수확을 해보니까 아는 거야 아시겠죠 금은 이미 겪어서 알아서 금수가 많은 사람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여요 목화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된다 그래 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긍정적이에요 씨만 뿌리면 될 줄 아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김을 맨 다음에 그 다음에 늦가을에 하늘의 뜻을 파야되어 태풍이 꼭 온다 하늘의 뜻을 바성이 결실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역학의 흐름이라고 흐름 흐름이니까 이미 금이 되면 금이 되면 뒷바퀴다 이건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금이란 것은 수렴성이잖아요 수렴 열매를 갖는 거 금이 금은 이게 금은 이미 열매가 맺은 과일이니까 이때 되면 상품에 대한 위생과 포장이 아주 뛰어납니다 목은요 위생 포장 필요 없어 목은 뭘 많이 줘야 돼 보면은요 거름을 많이 줘야 되잖아 이 보약을 많이 먹는 민족이 복이야 보약 한국이 갑인입니다 갑인 한국은 찌만 많이 뿌리면 되니까 집에 손님 초대해서 막 퍼주고 그래 금은 경신이 미국이라면 서양이라면 서양 서양 놈들은 위생과 포장과 상품화 비즈니스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생과 안전과 포장 마크 옷에 다 겉에 마크가 있어 그러니까 뒷바퀴다 뒷바퀴 그래서 금이라는 게 우리가 금이 우리가 은행원이 많다는 것은 은행원들이 저녁 때 마감을 하잖아요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금은 뒷바퀴고 마감을 하는 거고 수확을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위생과 포장과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들이 금이야 냉정합니다 금은요 그다음에 수렴성이고 갈무리 잘하고 금이 또 뭐가 있냐면 혁명성이 있다 변화와 혁명 혁명성이 뭐냐면 봄에 농촌진흥청에서 무값 좋듯 심어봤더니 가을에 몰락했어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에는 무 안심 깼다 이러는 거야 금은 혁명성이고 이 금 자체가 경금이 탱크나 탱크나 대포화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무력적인 기운은 있다 기운이 있다고 보고 목은 한국 사람은 착한 거야 인자하고 착해요 수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들은 노인네들이니까 노인네들은 반드시 현찰 선호합니다 딱 노인네들은 주머니에 돈 갖고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저장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것은 밤이다 밤 밤이잖아요 밤 대낮이고 밤이니까 수라는 글자는 밤에는 자야 되죠 자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낮이라면 낮이라면 안 보이는 데가 있는 거야 화라는 것은 막 바깥에 활동하고 다니고 움직이는 거지만 수는 낮이라도 PC방처럼 짱 박혀있는 게 수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사는데 지구 반대편에 가 있다 해외에 가 있다 수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는 좀 안 보이고 밤이고 저장성이고 아주 구두 세고 인색하고 그 다음에 이 수는 노인네니까 몸을 쓰지 않고 뭘 쓴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으로 해야 된다 머리 머리를 많이 쓰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 이때 얼마나 많이 움직였겠어요 사실은 재관이 되는 게 사주에 재관이 많으면 재관이 가장 내 몸을 혹사시키는 글자야 재관이 많은 사람은 건강 조심해야 돼요 재관이 많은 사람 그래서 녹이라는 게 이게 녹이라는 게 비견이잖아요 녹이 있으면 건강하다는 이유가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재관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벌려면 건강을 많이 해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주가 좋은 사람은 관계 없는데 그 수라는 것은 수는 다시 이제 모르게 이제 윤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으로도 사주를 이제 운수를 본다 이 목이니까 얘가 굉장히 꿈도 많고 어릴 때 어릴 때잖아요 기획도 많이 하고 원대한 꿈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런 놈한테 공부해서 기술을 익혀서 벼슬하니까 참고하게 참고 했던 거죠 근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오행 음량 보고 오행 보고 그러니까 우선 쉽게 간다 그럼 이 사람은 화되어 온 동안에는 그냥 밤이 없는 거 아니야 수가 없으면 쉰다 안 쉰다 잘 못 쉬는 거야 수가 없는 사람은 잘 못 쉽니다 잘 나갈 때는요 밤에 룸 싸는 것은 집에 안 둬라 화 많은 사람은 낱만 있으니까 낱만 있으니까 수가 많은 사람은 안 움직여 일 좀 하지 내년에 시작할게요 근데 이제 해 해 라든지 임밈 같은 거는 바다가 파도를 치는 거잖아 파도 이게 파도성이야 파도성 글자 해 형살이잖아요 임임도 형살이야 그러니까 청간으로 호환하면 파도 치는 거니까 파도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움직일 수 있어 해 해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해 자축 글자는 쉬어야 되는 글자고 술 장사 하라는 거지 술 장사가 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술 장사 하라든지 안 보이는 장사 하라든지 무슨 여관이라든지 안마 시술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무역업 하는 거죠 무역업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음량으로 보는 거 오행으로 보는 걸 기본으로 깔아라 여기다가 내가 이제 형상과 육친을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다가 육친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육친부터 또 떨렁 먼저 집어넣으니까 사주 해설이 어려워지는 거야